낭만서전 18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 대학교 때 학번과 제 등록번호가 생각이 나네요. 93313020 허나무입니다. 정말 외우고 계시는군요. 제가 희한하게 사는데 별 도움은 안 되는데 외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독일어 정관사인가? 데어데스 댐덤 디데어던디 다스데스 댐다스 디데어던디 그러니까 술모가 오는데 이제 술모를 찾았네요. 여기서 주입식 교육이 그렇죠. 문제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군요.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다가 너무 어려워라고 해서 저는 상업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상업이요? 어떻게 제2외국어에서 상업으로 그런 변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물론 뭐 회의평론가님도 잘 알고 계시긴 하고 그렇긴 한데 그때는 이제 제2외국어를 고르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외국어를 한다는 게. 그래서 아 나는 독일어를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도 이제 독일어가 선택이었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대학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상업으로 바꿨죠. 보통 제2외국어는 또 독일어에서 일본어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중국어로 바꾼다든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분야가 다른 상업으로 바꿀 수도 있던 시대가 있군요. 학교에서 이제 독일어 선생님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죠. 여러분 짐작하셨죠? 네. 오늘 다룰 책의 제목이 바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저희는 이 방송하기 전에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 1367이냐 아니면 13.67이냐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해를 위해서는 1367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댓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팟빵에 달린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아씨 1202님 남겨주셨네요. 황정원님의 최고 인기체 디디의 우산 너무 좋았습니다. 팟씨의 입문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정성어린 녹음과 실수 없는 깔끔한 진행. 아 원래는 이제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편집을 통해가지고 그 실수가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지만 아마 저희 녹음하는 현장에 와서 지켜보시면요. 아마 어? 쟤네 저렇게 못하는 애들이었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녹음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합니다. 허위평론가님이 낭독이 약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녹음과 실수 없는 깔끔한 진행 이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문 이름과 같이 낭만적인 멋진 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씨 1202님께서 또 밑에 그림도 첨부를 해주셨는데요. 네. 탁자와 의자가 있고요. 또 그 위에 약간 이제 덮개 같은 것이 있는데 놀라운 건 그걸 이렇게 지탱해주는 봉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탁자가 놓여있는 그 옆에는 이것이 해변과 바다의 경계 같은 곳 같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아 나는 모르는 그림이다. 이건 소개하지 말아야지. 라고 넘어갔는데 허위평론가님께서 언급을 또 해주셨네요. 저도 모르는 그림이라 CL202님께서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주는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달린 댓글입니다. LLME OOO님 낭만서점을 알게 된 지 1년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2017년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많이 힘들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낭만서점이 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 됐고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댓글 소개에서 의리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아서 저도 고마운 낭만서점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교보문고에 가입을 하고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애청하는 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구매한 책 기념으로 사진 올립니다. 하셨어요. 와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LLME님께서 낭만서점을 알게 된 지 1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제 고정으로 시작한 지도 1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일종의 낭만서 좀 동기 분이신데요. 그래서 또 댓글 소개에서 의리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단어 보니까 또 LLME님과의 뭔가 이렇게 좀 감정적인 느낌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네요. 첫 번째 구매한 책은 폭염 사회이네요. 그래도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굉장히 지금 날이 뜨거워질 텐데 그래서 이게 그냥 날이 너무 덥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재해 수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또 이 뜨거운 여름을 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또 잘 나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건강이 좀 나빠지셨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시오페아님이신데요. 황정원 작가의 디디의 우산 방송 듣고 남겨주셨네요. 항상 너무 재미있게 책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방송을 듣고 있으면 책이 너무나 읽고 싶어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며칠 후 여행할 동생에게 전자책 리더기를 부탁하고 말았습니다. 경혜의 마음은 이미 온라인북으로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책들도 힘 닿는 대로 구매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디디의 우산 너무 흥미있게 들었고 뒷부분의 내용도 정말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카시오페아님께서는 또 3월 6일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애청자라고 하셨고 우연히 낭만의 서점을 알게 됐다가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이어폰을 깼고 또 낭만의 서점을 듣는다고 하세요. 어제는 운동하러 나갔다가 파리 거리를 2시간이 넘게 열심히 걸으면서 또 저희 방송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외국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작고 약한 나라 또 별로 관심 없는 나라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항상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프랑스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인정하고 도우려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고맙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월 특별기획 또 3.1운동이 일으킨 커다란 폭풍편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파리에서 한 달 동안 지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말 걸으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감각을 아직 잊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낭만 서점도 그렇고 뭔가를 들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산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낭만 서점에 또 애청자가 되셨군요. 그럼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책 선물 드릴까요? 네. 오늘은 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골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 카시오페아님 그리고 두 번째 분 LLM1님 그리고 세 번째 분 RC1201님입니다. 정말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다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다 드렸다고 하면 교보문고 쪽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책 선물 다 드린다. 그럼요. 저희는 정말 여러분께 책 선물 많이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카시오페아님 같은 경우는 외국에 사시는 관계로 저희가 책을 해외 배송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동생분이 한국에 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동생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쪽으로 책 배송하겠습니다. 책을 받으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 메일로 받으실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요. 북뉴스골뱅이 교보북.co.kr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양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이주연 북뉴스 기자 나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이주연입니다.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신 줄 알죠. 원래는 제가 앉히면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오신 겁니다. 갑자기 입에 침이 박상 잘하셔야 돼요. 호남 프로가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스파르타식으로 해야지 이 프로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편집하면서 건너건너 듣긴 들었는데 제가 고향이 저기 밑에 창원이거든요. 고향 내려갈 때마다 친구들이 벌써 스타가 되셨나요? 아니요. 제3의 언어를 쓴다고 서울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닌 이상한 말투를 쓴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듣게 됐어요. 그럼 다행히 다음 주도 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건 일단 평론가님의 끝에 따라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은 들고 있는 책 보면 나랑 맞는지 보여요. 2030은 현재 북팅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북팅이란 책 소개팅을 뜻하는 말인데요. 언제부턴가 어플을 통한 만남이 자연스러워진 상황에서 그 매개체로 책이 쓰이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북팅은 동네 서점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하려던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리지 블루스라는 동네 서점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서점 홍보차 진행했던 북팅에 대한 반응이 무척 뜨거워서 원래 행사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민망해서 누가 신청을 할까 싶었는데 모집 공고를 올리면 두세 시간만에 신청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저희 북클럽 콘서트보다 훨씬 낫네요. 저희도 인기 많아요. 아니 책을 매개로 한 만남 뭔가 좀 편안하고 또 다른 만남보다 좀 이야기도 통할 것 같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 아닐까요? 네. 제 주변에서 만남 어플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제 주변에서요?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플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는 심리적으로 약간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뭔가 대놓고 만남이라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또 진중하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 안에서도 더 세분화된 취향이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인기의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북틴 반댈세. 왜 반대하십니까? 왜 2030만 지금 북틴인 거죠? 40대는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저도 뭐 책 몇 번 들고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이면 지금 그 2030 외 세대들이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연령을 이렇게 제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그렇지 나의 제한은 없는 걸로 제가 여기서 희미로운 건 커플 매칭을 할 때 우선 구입한 책을 꺼내 놓으면 또 어떤 분들이 이 책을 그냥 골라서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또 만남을 이루게 한다고요. 옛날에 소지품 다 꺼내 놓고 이 소지품 이렇게 가져간 사람 미팅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유사하네요. 저희 때는 어떤 거였냐면 어디 상점 앞에 서 있어라. 무슨 옷 입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매칭이 돼가지고 하는 소개팅. 아니면 007팅. 이런 거 되게 많이. 공채팅이요.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첨단의 방식이죠. 그래서 보도에 소개된 익명의 회사원의 경우 지난달 북팅을 통해 실제로 남자친구를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의 경우에는 상대가 꺼내 놓은 책을 통해서 커플 매칭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 여러 개의 책들 중에 시집이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그분이랑 마침 대화가 잘 통해서 연인까지 발전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인데요. 책 제목도 이제는 광고 카피처럼 참신한 문장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는 기사입니다. 서점가에서 해민 스님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출간 이후 1위를 쭉 이어가던 해민 스님을 밀어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인데요. 이 책은 독자들 뿐만 아니라 서점가 그리고 출판계가 함께 눈여겨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책 제목 때문인데요. 서점가에서는 지금 이 책이 뜨고 있는 이유로 실용적인 책의 내용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책의 제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원제를 들으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일본에서 출간될 당시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기가 되는 철학입니다. 국내 번역서의 제목인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에둘러서 표현하는 제목보다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더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나 봐요. 이런 현상은 번역서뿐만 아니라 국내 저자의 신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 한 해 엄청난 판매를 기록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등 제목을 듣자마자 바로 연상되는 내용이나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90년생이 온다. 역시 밀레니엄 세대가 온다라는 제목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의 중요성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케터들 사이에서 또 편집자들이 진짜 책 제목 하나 가지고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 건데 얼굴도 그냥 저 사람 깔끔하게 잘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와 저 사람 얼굴 보면 굉장히 개성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개성시대잖아요. 이런 설명형의 제목들이 그런 좀 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는 허위평론가님처럼 그냥 단순하게 잘생긴 사람보단 저처럼 이제 개성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인 거죠. 네. 완전 잘생겼고요. 허위평론가님 개성있게 생겼다는 인정합니다. 기분 안 좋은데요? 저 한때 모델까지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피팅모델 했는데요. 그건 얼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디스하시는 거죠. 신체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신체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영화 분야에서도 제목을 어떻게 수입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어판으로 다르게 뽑느냐에 따라서 또 인기가 달라지기도 하셨네요. 네. 그런 작품 있죠.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원제는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그 원제 가지고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히트한 경우고 예전에 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을 향해 싸라. 이런 작품들 보면 원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부치, 캐시디, 앤, 썬댄스 키드 그게 왜 내일을 향해 싸라야? 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 번역을 그대로 한국어로 가져와서 성공한 경우 그리고 최근에 클린트 이스투두의 라스트 미션이라는 제목 보면 원래 원제는 더 뮬이라고요. 그게 보면 운반책, 노세 이런 건데 제목을 클린트 이스투두의 노세 이러버리면 뭔가 젊어서 노세?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거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좋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거든요. 아마 그런 거랑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지만 그럴 정도로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 무라카미아루키의 상실의 시대 역시 원래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이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 숲보다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큰 반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커다란 요인이 됐죠. 책 제목도 중요하지만 제목 때문에 책을 펼쳤다가도 내용이 별로면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책 제목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그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과 좀 비교해서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주현 기자님 오늘 또 출판계 브리핑 채워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 이었습니다. 양반사전 186회에서는 찬옥 게이 작가의 1367을 다룹니다. 네. 처음에 찬옥 게이라고 했었어요. 아 찬호박과 무슨 관계지? 라고 처음에 소개했었는데 찬옥 게이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자랐고 또 대만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전까지 추리소설이나 사회파 소설이나 이렇게 하면 일본이나 영미권 쪽의 작품을 주로 읽어가지고 처음에 1367 나왔을 때는 눈길을 주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 추리소설 읽는 분들께서 아 이 작품 되게 좋다 한번 읽어봐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나서 와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낭만서점에서 이제 찬옥 게이의 작품을 다루지만 지난해부터 찬옥 게이의 작품을 한번 다뤄보자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다뤄보게 됐습니다. 찬옥 게이 작가 저희가 원어발음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자로 하면 진호기 작가예요. 그러네요. 베풀진자에 넓을호자에 터기자를 한자로 씁니다.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의 이름에 어울릴만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네요. 베풀고 넓고 또 털을 잡고 있고 허남평론가님의 남웅은 한자하고 어떻게 돼요? 남은 남쪽이고요. 웅은 그냥 제가 사람들에게는 영웅 웅자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는 곰웅자예요. 아 곰이군요. 남쪽의 곰. 남쪽의 터줏대감 같은 느낌. 곰 어울린다. 그래서 제가 두산베어스 좋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비평론가님의 희는 깃불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렇군요. 찬옥기 작가 그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홍콩 중문대학에서요. 컴퓨터 과학가로 졸업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이건 놀리자는 건가 자랑하자는 건가라고 들리는데 재미삼아. 재미삼아.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공모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엉덩이 땀 흘려가면서 몇십 년을 고생해도 안 되는데 재미삼아 해서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뭐 재미삼아라고 말은 했지만 또 쓸 때는 정말 열심히 썼겠죠. 네. 저는 그런 행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추리 동화, 잭과 콩나무 살인사건으로요.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공모전 결선에 올랐고요. 다음엔 2009년에는요. 후속작을 발표했는데 이 푸른 수염의 밀실이 7회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으면서요. 이때부터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후 장편 추리소설, 합리적인 추론, 단편 SF소설, 시간이 곧 금 등으로 타이완의 대중문학상을 여러 차례 받았고요. 2011년 기억나지 않음 형사로요. 제2회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상을 받으면서 일본 추리소설의 신으로 시마다 소지를 이제 평가하는데요. 무한대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능이 끝이 없다. 그렇죠. 이런 찬사 대단하네요. 제가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무한대의 재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1367을 읽어보면 정말 이 무한대의 재능이라는 것이 그냥 상을 받았으니까 의외적으로 남기는 평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을 136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에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 이 작품이 세계 각국의 저작권을 판매를 했고 또 영화화 계약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왜 영화화가 안 됐지라고 궁금할 정도인데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재작년에 이 찬옥게이의 또 막내인이라는 작품을 나왔을 때 또 구입해서 봤거든요. 이 작품 역시도 찬옥게이를 좋아하신다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타이페이 국제 도서전에서 1367로 대상을 받은 후에 찬옥게이 작가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리소설에 끌리는 건 인간에게 호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추리소설에는 근본적으로 오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의 트릭과 반전은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문학에는 반드시 오락적 요소가 있지 않고 독자들도 그런 쪽의 만족을 위해 책을 읽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중문학과 순문학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리소설을 씁니다. 사회성이 있는 소설을 쓰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해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락성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은 후에 카타르시스죠. 라고 했는데 정말 1367 읽고 마지막 문장 딱 읽는 순간 그 카타르시스가 주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이걸 알려드릴 수 없어서 참 이렇게 외쳐야 되겠네요. 임금 냉기는 당락이기. 그런데 오락성을 찬옥게이 작가가 강조를 했지만 이 작품을 읽으면 오락성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회성 또 제가 보기엔 문학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흡사 저는 또 역사책 홍콩의 홍콩과 관련한 현대사를 읽을 듯한 기분도 들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렇죠. 본인은 소개하기를 나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추리작가입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오락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홍콩 사회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도 읽을 수 있고 그동안 또 어떤 현대사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지금에 이르러까지라고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실은 이제 역순으로 또 흘러가는 형식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저는 이 책에 문학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문학성은 캐릭터의 깊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문학성이 좀 낮은 소설들은 캐릭터가 얇아요. 그렇죠. 단순하고 저처럼 좀 사람이 얄팍하죠.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쓰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옥게이의 1367은 물론 그런 인물들이 없진 않지만 주요 인물들은 다 깊이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 인물이 왜 이런 고뇌를 하는지 또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독자들이 그 고뇌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문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뭐 보고 있으면 이제 1367의 작품은 장편 소설이면서 여섯 개의 단편이 하나의 장편을 이루는데 그 단편이 하나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그 작품에 나왔던 인물들이 후에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을 맺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물이 갖는 깊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는 읽으면서 이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래도 인물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 넣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책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게 만드는 일종의 또 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 뒤에 작가의 말에서 찬옥게이 작가가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여섯 개의 독립된 단편 본격 추리소설로 구성돼서 각 편은 미스터리의 논리적 해결을 주 노선으로 하지만 여섯 편을 연결시키면 한 편의 완전한 사회파 추리소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본격 추리이고 거시적으로는 사회파 작품이 되는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희미하게 받았는데 이 작가의 말을 딱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이 찬옥게이의 1367에서 흥미로웠던 건 이게 보면 추리가 주로 이루는데 추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셜록홈즈와 왓슨 있는데 보면 그런 요소들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만 딱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아까 이제 시마다 소지 상을 받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사회파 소설적인 면모도 있고 또 보면 일본의 어떤 특정 작가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도 있거든요. 설정도 있고 특정 작가? 예를 들면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여기 보고 있으면 마지막 작편,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려온 시간 같은 작품 보면요. 거기에 배의 운행 시간을 가지고 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마스모토세이츠의 점과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유명했던 게 뭐냐면 기차 열차 시간 트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고 있으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이거 마스모토세이츠의 점과선에서 분명히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요. 답변을 들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공언하신 겁니까? 이준현 기자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해 주세요. 왜 갑자기 미루세요? 출판계 브리핑할 때 누군가와 인터뷰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임무를 드려야 되겠네요. 찬옥게이 작가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오세요. 한남편원가님도 기자활동도 하셨으니까 충분히 잘 하시리라 생각해요. 찬옥게이 작가가 본격 추리소설 또 사회파 추리소설에 대한 설명도 작가의 말에서 하고 있는데요. 본격 추리소설은 미스터리와 트릭을 위주로 또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 논리적 재미에 중점을 두는 작품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파 추리소설은 사회현상을 반영한 인간의 본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소설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파 추리소설적을 더 좋아합니다. 허남편원가님 어떠신가요? 저는 뭐 다 좋아하죠. 근데 허리평론가님은 사회파 추리소설적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좀 대립하고 싶네요. 저는 본격 추리소설입니다. 본격 추리소설로 좀 추천해 주실만한 작품이 있나요? 있죠. 저는 책을 읽는 그 입문이 바로 본격 추리소설이었거든요. 코난도일의 셜록홈즈 시리즈는 그냥 본격 추리소설인 셈이죠. 주홍색 연구라는 작품도 그렇고 네 사람의 서명도 그렇고 집에 가면요. 제 서가. 서가라고 합시다. 제 서가에는 셜록홈즈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셜록홈즈 같은 경우는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또 사회파가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게 답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근대화로 접어들던 그 영국 사회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있고 그 영국 사회의 발전상 없이는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탄생 없이는 셜록홈즈와 그 주변 캐릭터들 그 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작품을 들 수도 있죠. 소년탐정 김전일?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딱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명탐정 코난을 얘기 안 하신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머릿속에도 명탐정 코난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본격 추리소설의 목록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리 만화 아닌가요? 만화나 소설이나 작품이라는 것은 매한가지죠. 알겠습니다. 1367 어떤 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 제목인 1367은 2013년과 1967년을 가리킵니다. 2013년을 시작으로 1967년까지 홍콩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들의 노년 또 중년 시절에서 출발을 해서요. 거꾸로 그들이 청년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이 시간의 역행구조가 독특한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 6편의 단편소설은 그 전에 단편을 통해 밝혀진 단서와 연결되면서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서사의 깊이감 또 개연성을 확보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홍콩이라는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장소를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홍콩의 역사적 단면을 직주하는 방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회파 추리소설의 중호함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아니라 마지막 장인 6장, 빌려온 시간을 중심으로 1967년 홍콩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단편들이 여러 개 묶여있는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표제작이나 첫 번째 실리 작품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367도 처음에 있는 흑과 백의 진실이라는 작품이 있고 당연히 여기는 집중하고 읽으면서 그래, 이걸 하겠지라고 했다가 대본이 딱 왔는데 어? 마지막 장을 다룹니다. 이래가지고 어? 얘 왜 이래? 굉장히 깜짝 놀랐던데 네,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하네요. 어느 편으로 가시면 왜 제가 6장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6장이 5장, 그 앞선 5장과 형식도 좀 다르고 결국에는 이제 이 기원인 거잖아요. 그 기원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홍콩 현대사의 기원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주인공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딱 꼽으라면 이제 관전두어라는 인물인데 그 관전두어가 어떻게 이 홍콩 이제 경찰 형사가 되는지에 대한 또 계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 6장을 다룬 것이 아니었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이제 끝까지 다 안 읽을까 봐 정신 차리게 하려고 불씨의 6장을 한 거죠.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불씨에 깨워가지고 복장 다 갈아입고 군부대로 오라고 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헌화폐론가님은 어쩜 제 마음을 이렇게 잘 하시는지 제가 요즘 좀 해이했죠. 홍콩을 제가 우리 얘기는 친숙하면서도 낯설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친숙한 건 홍콩 영화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소룡이 나오는 그새 되시죠? 네, 정말 또 많이 봤고요. 또 홍콩 영화의 붐이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왕가희 감독의 영화도 즐겨보고요. 그러면서 아, 홍콩 저기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네요. 저는 갔다 왔는데 저는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리고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먹을 것도 많이 먹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홍콩. 홍콩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있죠. 이제는 중국으로 반환이 됐지만 뭔가 중국이면서 중국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고 홍콩에 딱 들어갔는데 아, 이곳은 뭔가 이렇게 아시아적인 문화 그리고 또 영국 식민지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영국권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혼합된 듯한 그런 자유분방한 느낌의 아시아의 요소가 좀 더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쇼핑이야. 쇼핑이요? 네. 라고 하면서 백화점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따라가면서 몇 개 이렇게 지금 옷 같은 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홍콩은 또 우리나라 시인들에게 주목받았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목마 숙녀 뭐 세월이 가면 이라는 시를 쓴 시인인데 인천항이라는 시도 썼거든요. 거기에 첫 구절이 이래요. 사진 잡지에서 본 향항 야경을 기억하고 있다. 이 향항이 홍콩입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때 상위부들을 슬퍼했다. 서울에서 3천 킬로를 떨어진 땅에 모든 해안선과 공통된 인천항이 있다. 네. 이렇게 쭉 시가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슬퍼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홍콩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다시피 이 난징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네. 영국령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가 갖는 어떤 서러움 맞아요. 그걸 이제 홍콩으로 대변해서 이 시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홍콩이 참 격변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 역사적으로 폭동이라고 불린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발생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홍콩 행정장관 선관에 반대하면서 시위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고요. 여전히 홍콩이 그냥 중국에 반환돼서 행복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계속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뜨거운 감자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1367 같은 경우는 196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967년 5월에 반영폭동 이라는 명칭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폭동인가 항상 이 명칭이 문제적이에요.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 폭동이지만 또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 저항이죠. 그런데 반영폭동이 영국에 반대한다 라는 뜻의 반영입니다. 이때 정말 폭력사태도 많이 일어나고요. 홍콩이 정말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다고 해요. 바로 1367은 그 1967년 5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1967년에 반영폭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홍콩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홍콩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겪는 혼란 그것을 또 추억하는 작품들로 읽으면 되는데 지금 소개한 1967년 5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라면 화양연화를 들 수 있겠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62년부터 66년까지 그러니까 1967년을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건을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전에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기저에 깔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양연화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 극 중에 양조이와 장만욱이 서로 다른 인물들이지만 서로 사랑을 하는데 뭔가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 홍콩이 갖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또 맞물려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그 당시 같은 경우는 62년부터 60년까지는 중국 본토에서 마오초통의 대약진운동이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경제조정정책이 추진됐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극중에 보면 장만욱의 남편 같은 사람은 일본과 무역을 하면서 밥통도 사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시대의 영향과 무관하지는 않겠죠. 이 화양연화도 반영폭동 혹은 6,7폭동이라고 불리는 어떤 전조로서 분위기가 담겨있다는 것 저는 이번 1367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됐고요. 또 그 6,7폭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원래 홍콩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파업이 발단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영향이 미치면서 영국에 대한 반대 어떤 시위로 계속 확산이 된 건데요. 이 6,7폭동 반영폭동은 홍콩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시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이 또 이 작품에도 소개가 되죠. 자살폭탄 테러를 비롯한 각종 폭탄 테러가 당시에 성행했다고 해요. 이 메리 웡 교수라고요. 홍콩 링란대학교 교수가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 홍콩인들 중에는 반영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게 이 소설에도 나옵니다. 친중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역시 찬옥게이의 소설이 나오고요. 폭동으로 인해 불안한 상태의 삶이 영국의 식민지 중국의 일부라는 민족주의의 균열을 일으켰고 이는 홍콩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발전됐다. 설명을 해요. 그만큼 찬옥게이가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장이 범상치 않다. 라는 거대한 무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빌려온 시간 소설의 서두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면서 대략 분위기가 어떤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대 후반에 내가 사는 1967년 5월에 홍콩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이신가요? 아니요. 이 소설에서 나의 이름은 이 작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5개 단편을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중에 또 어떤 인물들과 인연이 맞닿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라는 인물의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는데 그 변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홍콩이라는 현대사의 굴절 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딱 읽으면 다시 소설의 일부를 황급히 찾아보게 돼요. 맞아요.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퍼즐이 다다다닥 맞춰지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이라는 그런 장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협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인연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그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연들이 주는 충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허위평론가님께서 6,7폭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잔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그때 표어 중에 하나가 흰 돼지들을 찔러 죽이자 라고 하는데 흰 돼지가 영국인들은 피부가 하얘니까 거기에 또 누런게도 살상하자 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홍콩 사람들인데 홍콩 사람들 중에서 영국인들에게 굉장히 칭하고 이런 공권력들이 있잖아요 경찰이죠 그렇죠 경찰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컸구나 임계점에 올라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죠 경찰에 대한 반감이요 이 소설에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가 간접적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이를테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요 갑자기 불신검문을 해서 이 사람이 말을 안 따른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잡아갈 수 있고 폭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 나오는 아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경찰이 있는데 가게에서 뭘 이렇게 사 먹잖아요 그런데 먹긴 먹는데 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주인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가 자칫해서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왓슨스 콜라 한 병조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죠 죽은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둘렀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 소설의 나를 읽고요 허나온 편원가님이 나머지 주요 인물들을 다 연기하겠습니다 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아치도 허나온 편원가님 할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국에 오늘은 저의 시간이다 그렇죠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빌려온 시간이 아니라 헌어몽의 시간이 되는 찬욱기의 작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69쪽부터요 572쪽까지 부분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다 홍콩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4개월 전 나는 우리의 도시가 오늘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광기와 이성의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는 갈수록 무엇이 이성이고 무엇이 광기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나눌 수 없어졌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의 안락함만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생존은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으로 변해버렸다 내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형은 늘 웃으면서 말한다 아직 직장도 다닌 적 없는 주제에 그런 세상일에 나서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형 말이 맞다 형은 나보다 세 살이 많다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바람에 나는 중학교도 못 마치고 일을 해야 했다 지난 몇 년간 시간제로 온갖 일을 해왔다 그런데 5월에 그 폭풍이 터진 뒤로는 일을 구하기 힘들어졌다 모든 노동조합에서 파업이니 투쟁이니 외치고 있는 통에 공장에 가서 평범한 일을 해보고 싶어도 곤란한 점이 많다 요즘은 집주인이 하는 스토어를 좀 봐주거나 심부름을 해주고 용돈벌이를 한다 형은 나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시간이 나면 공부를 하거나 사전을 들춰보라고 영어를 잘해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가끔 미국 해병이 스토어에 탄산수나 맥주를 사러 오는데 그때마다 그들과 영어로 대화를 시도한다 물론 그들이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매일 신문을 읽으며 구인광고에서 적합한 일을 찾으려고 할 때면 늘 한 가지 길을 떠올린다 경찰 시험을 보면 어떨까 속담 중에 좋은 사람은 관리 노릇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놈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데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결혼하면 사택도 제공되는데 경찰이란 직업도 상당히 좋은 편 아닐까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면 거들먹거리는 영국인 밑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센트럴에서 사무직으로 일해도 사장님은 역시 영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민족정기가 어쩌냐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다 헛소리다 그러나 형이 줄곧 경찰 시험 보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형은 경찰의 목숨은 값이 싸다고 했다 정부가 돈으로 산 총알바지 방패막이라면서 경찰은 영국인 고관들의 보디가드에 불과하다고 했다 만일 홍콩 정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찰은 그대로 버려지는 장기말이 될 거라 했다 형의 말이 그대로 들어맞을 줄은 몰랐다 경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죠 일단은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에는 그리고 삶을 누리기에는 좋은데 결국에는 경찰을 했다가는 영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주요한 영국인들을 위해서 결국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앞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렇기 때문에 형은 경찰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 허위평론가님이 낭독한 나라는 인물은 마지막이 되게 심상치 않죠 형의 말이 그대로 들어맞을 줄은 몰랐다 이것이 이제 이 단편을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가 10대 후반이잖아요 글쎄요 아직까지 뚜렷한 정치의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맞아요 이때의 정치의식이 물론 안락함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모두가 안락함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라고 자기도 썼지만 실은 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쟁이 일어나고 여러가지의 테러 정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정확히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 서야 된다는 입장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외였던 게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나라는 인물 서술이 1인칭으로 나오니까 분명히 저는 그 전까지 중요한 인물로 계속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생각도 좀 깨친 것 같고 뭔가 옳은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67년 부분을 봤을 때는 아니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뭐 좌파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하고 뭐 경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명확한 입장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 앞에서는 이랬어? 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저는 의아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본격 추리소설이라고 했을 때 풀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외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작가가 이런 추리소설의 정체성으로서 갖고 있는 부분을 또 인물을 트리골에서 굉장히 또 잘 살렸다 라는 또 인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나를 이제 제가 읽었지만 네 채만식 작가의 치숙이라는 단편 주인공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아 그 사람 이름이 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치숙이 부끄러운 뭐 숙부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부끄러운 건 그 일본의 어떤 지배 자체를 당연시 여기는 내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걸 이제 채만식은 풍자의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치숙의 단편에 나오는 내가 가진 인식이 실은 이 빌려온 시간에 나와 초반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 그냥 우선은 내 한몸 뭐 그냥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이렇게 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아 참 경찰이 되고 싶긴 한데 또 경찰이 된다 한들 뭐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그렇죠 그런 인물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안 그래도 어쩐 면에서는 지금 이 나라는 이 화자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이제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의외도 있지만 놀라움도 있는 거죠 결국에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선택이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첫 번째 일부의 이제 제목 자체가 흑과 백의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좀 나눠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또 저도 뭐 특별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 활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는 인물이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머리 되게 좋고 추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여기서 좀 그래도 선량한 경찰이라고 하는 아칠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오히려 아칠은 경찰인데 폭탄을 찾아야 되는 사건에 임했을 때 오히려 나라는 인물이 훨씬 더 사건을 꿰뚫는 눈이라든지 추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그래 나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시점에 맞춰서 나를 감정하고 감정이입하고 있지만 나는 나처럼 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똑똑했어 네 그렇죠 똑똑한 게 맞죠 근데 그 똑똑함과는 별개로 삶의 태도에 있어서 맞아요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시는 거군요 네 6, 7폭동이 일어난 5월 이후에 경찰은 정말 시민들을 좀 억압하는 방식으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때의 나는 완차이의 스프링가든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네 그때 항상 마주치던 순경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삼과 아칠이죠 네 한 사람의 경찰 번호가 6,663번이고요 네 또 한 사람이 4,447번인 거예요 그래서 3과 7을 따서 속으로 나는 그냥 아삼 아삼 아칠 아칠 이렇게 경찰을 그냥 속으로만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삼이 선배고 아칠이 후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삼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시민이 있으면 막 때리기도 하는데 아칠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그런 지금 서로의 관계가 있는데 아삼과 아칠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이 두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결국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네 뭔가 이렇게 추리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콤비를 잃은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라는 인물 등장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렇다면 분명히 무슨 이 셜록 홈즈를 옆에 왔으니 자신이 항상 기록하듯이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서술을 가져온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고 있으면 나가 추리 능력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어떻게 변형한 건가 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보고 있으면 이제 콤비로 움직이는 설정들이 2편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추리를 좋아하는 이 독자들에게는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콤비 플레이 셜록 홈즈와 와스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나게 할 것 같아요 아삼과 아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아칠과 내가 콤비를 이루게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사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아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시민을 폭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에 누군가가 이제 반정부 전단지를 뿌리다가 붙잡혔는데 반항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봉으로 그 사람의 어떤 머리를 때린 거예요 몇 번이나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고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있는 아칠 역시 감히 선배를 이제 말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대신에 이 아칠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제 정직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올 때도 아삼은 그냥 맞아요 갈치를 하는 반면에 항상 자기 몫의 이제 물건 값은 아칠은 계산을 하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아삼보다는 아칠에게 상대적으로 호감을 더 느낍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형과 함께 사는 그 옆방에는 좌파 노동자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승과 두주창이라는 인물이죠 수승 같은 경우는 노동자이고 두주창 같은 경우는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지금 이제 실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입장에 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이 나의 표현에 의하면 등 떠밀리듯 좌파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승이 뭔가를 얘기하면 두주창은 그래 알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승이야 좀 강성 이제 노조원으로 보이고요 그 사상의 어떤 투철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두주창 같은 경우는 원래 일하던 신문사가 정부가 이게 좀 좌파 경향이다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언론 폐쇄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말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투쟁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보조하는 생활비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신문사가 다시 문을 열 거니까 맞아요 어쨌든 이 투쟁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는 인물이 어느 날 이제 이날인 거죠 특정한 날에 일을 빨리 끝마치고 좀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거든요 잠결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수승과 그리고 이제 두주창 외에도 쪼우동지라는 인물도 한 명이 있고 또 이제 정텐성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폭탄 테러를 모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인물은 옆방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용히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아까 6, 7, 그 폭동에 대해서 허위평론가님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뭐 자살, 폭탄 테러도 있었고 폭탄과 관련한 사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 중에 이제 하나를 여기서 또 채택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나의 옆방에서 4명의 인물이 테러를 모의하고 있는 이 계획 저희가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583쪽부터요 585쪽까지입니다 하지만 두주창이 목소리였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말로 폭탄을 설치해도 괜찮은 겁니까? 만약 평범한 시민들이 다친다면 두주창, 그 말은 틀렸어 후숭이 말했다 제국주의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폭탄으로 반격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라고? 맞네 방문을 받은 뒤 답방을 안 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 킨대지 놈들은 총알로 우리 동포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서 다치게 했어 우리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괴롭혔는데 우리가 파인애플로 대항하는 건 그 파시스트의 형포에는 10분의 1도 못 미칠 거야 우리가 폭탄을 설치하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영국과 홍콩의 궁경을 마비시키려는 거야 아주 훌륭한 게릴라 전술이지 만약 우리가 정말로 평범한 시민을 다치게 하려는 거라면 왜 폭탄 위에? 동포들은 접근하지 말 것 이라고 써붙이겠나 쪼우 동지라는 사람이 말했다 혁명은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죽는 사람은 언제나 생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쯔창 지도자분들의 지시를 잊은 겁니까? 시민 몇 명이 희생된다고 해도 영국 제국주의놈들의 항복감 안 바꾼다면 그들의 죽음은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개죽음 당한 게 아니라 피와 땀으로 조국의 승리를 안겨주는 거죠 동포를 위해 국가를 위해 죽는 순국인 겁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큰 정탠성이었다 어쨌든 모래가 첫 번째 행동 개시일세 첫 번째 폭발음이 들리면 영국놈들 살이 떨리게 될 걸세 글피 그을피에 있을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으로 영국 여왕의 굴복을 받아내는 거야 마카오의 포르투갈이 이미 패배를 인정했네 홍콩의 영국도 마지막이 멀지 않을 걸세 쩌우 동지가 말했다 마카오는 작년 12월에 일어난 경찰과 시민의 충돌로 마카오의 포르투갈 정부가 개업령을 내렸다 경찰이 여러 중국계 시민을 사살했다 중국 광동성에서 이에 항의해 여러 차례의 단판 끝에 포르투갈이 중국을 포함한 중국권 각계에 사죄하고 배상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것이 홍콩의 좌파에게도 강심제로 작용한 듯했다 마카오의 중국인 반포르투갈 폭통이 성공했다면 영국인의 패배도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거라고 믿는 것이다 허나원 편의원가님이 무려 4명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낭독이 여기서 끝나서 다행이네요 4명을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 목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나의 시간이냐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 감탄했나요? 호나원 편의원가님 진짜 인정합니다 중간에 NG 한 번 났잖아요 허리 편의원가님 너무 목 넘어가게 웃으셔가지고 그 정탠성 역을 호나원 편의원가님이 연기를 할 때 목소리가 큰 정탠성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혁명은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웃긴 게 아니라 의지가 좀 분연한 어떤 분위기잖아요 심지어는 폭탄을 설치하는 건데 마리아 폭탄을 설치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콩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마카오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이 지배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간 상황이니까 아마 그것이 지금 이들 노동자라든지 홍콩의 좌파들에게 뭔가 또 용기를 줬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마카오도 이제 포르투갈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홍콩이다 우리도 빨리 영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방법인 거죠 네 당시에 이제 마오쩌뚱이 또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그 기운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맞아요 여기서도 실현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이 소설 곳곳에 보이고요 보면 그 노동조합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동안 생활비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맞아요 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겠지만 뭐 그게 아마도 중국 본토에서 그렇죠 흘러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 소설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지금은 뭐 영국 식민지에 맞서서 뭐 홍콩의 노동자라든지 좌파들이 이제 대립하고 있다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대립은 나눴지만 그 뭐 좌파라든지 시민들 사이에서도 입장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령 여기서 이제 노동자나 좌파들이 폭탄을 설치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그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 그런 희생 정도는 감수해야지 홍콩이 독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는 아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대립하는 상황도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럴 정도로 이 67년에 홍콩의 이제 사회상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펼쳐져 있고 또 위험 천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두 주차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기자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테러를 저지른 것이 물론 대의는 있죠 영국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그 시위 테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냐 맞아요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데 나머지 세 사람이 그 의견을 다 묵살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보면 이 두 주창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뭔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힘 없이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애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순 같은 사람은 두 주창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말은 틀렸어 라고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죠 허나한 편의원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두 주창 쪽이죠 저는 아무래도 물론 독립을 위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주창 쪽인데요 홀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아칠 쪽인가요? 갑자기 아칠이 이런 게 없잖아요 나인가요? 농담이에요 저는 아마 옆방에서 이렇게 숨죽여 지금 이 모의를 듣고 있는 나군요 나에 계속 이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저는 그 동포를 위해 국가를 위해 죽는 순국이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그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잖아요 황성한 작가의 작품을 다룰 때 그런데 그 혁명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것이 도래한 이후에 그 혁명이 완벽하지 않음을 그리고 거긴 항상 배제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 소설이 묘파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독립이나 이런 저항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을 써서 독립을 쟁취한다고 했을 때 그 반작용이 과연 없을까 그러니까 대인은 이런 거니까 얼른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도달하고 났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367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라는 게 있죠 경찰이 하는 임무라는 게 경찰도 물론 돈을 받고 승진을 하고 일종의 회사원일 수도 있지만 경찰원도 특수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인물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쩌우동지의 말이 참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수순 같은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누런 게야 다르지 않다 둘 다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냥 높은 사람의 어떤 이상과 신념에 따라서 그냥 아랫사람이 목숨도 바치게 만드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토사구팽 당할 거라고 맞아요 예견을 합니다 이건 내가 가진 자유주의적인 성격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회의주의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라는 인물은 이걸 뭐 알려야 되나 어떻게 알려야 되나 알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해결하는 입장까지는 서고 싶지는 않은데 어쩌다가 이제 사건을 쫓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인물은 이렇게 개입은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게 되고 개입을 하게 되면서 걷는 경험들이 이 사람이 이제 후에 어떤 인물이 되는가에 대한 좀 일종의 단서를 또 제공하기도 하죠 네 허나한평론가님은 이 나의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이 지금 말하는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고 뭐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했을 때 허위평론가님 얘기했지만 사각시대에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나라는 인물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분명히 이런 일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이 결국은 누군가가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홍콩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의 식민지 경험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달라지죠 달라지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일과 친일이 아닌 사람들 나누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등 떠밀려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상황 자체가 주는 첨예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첨예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조선에서도 무장독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장독립이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 아니라 가령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길거리에 폭탄 설치해놓고 빵빵 터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안 되죠 일본이 물러갔다고 한들 그 정당성은 아마 인정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지지가 필요한 거지 그 지지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서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가장 늦은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좀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단추를 아무렇게나 꿰고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단추를 꿰야 되는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어쨌든 옷을 입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과 되게 유사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난방에 볼 때 단추를요 이렇게 껴놓은 상태에서 목부터 벗습니다 일종의 지름길이죠 부작용이 살짝 최소화하는 방식의 지름길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이야 생활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독립이라든지 저항에서는 그런 방식은 사실 통하지는 않죠 항상 소수를 생각하지 않고 대위만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적 부작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허위평론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이 작품 1367이라는 것은 추리소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르를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당시에 사회와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작품인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또 사회파 소설이다라고도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다음날 내가 일하는 가게 정태은성 그러니까 어제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그 사람이 와서 콜라를 한 병 사 마십니다 근데 나는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폭탄 테러를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그 순찰 시간이 도래해서 아삼과 아칠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좀 가라 가라 했는데 안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태은성과 아삼 아칠이 그 가게에서 마주치게 돼요 이때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치안판사국에 폭탄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뉴스에 정태은성이 살짝 웃음을 지어요 이후에 경찰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이 정태은성이 아삼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제 정태은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아삼과 아칠에게 뭔가 이렇게 대립을 하냐 하면 영국인들을 당시에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흰돼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태은성이 그걸로 너희도 뭐 흰돼지 같은 놈들인가 보지? 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삼 같은 인물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몽둥이가 나오는 거죠 그때 정태은성의 바지에서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져요 근데 적혀있는 건 평범한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이 나라는 인물은 폭탄 테러를 모의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혀있는 거 보니까 시간과 그리고 어느 장소 가로 치고 X, O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를테면 8월 18일 아침 10시 코지웨이 베이 치안판사국 진짜 그 다음에 8월 19일 1번 아침 10시 30분 침사추위 경찰 기숙사 가짜 그리고 2, 오후 1시 40분 중앙 치안판사국 가짜 3, 오후 4시 머레이하우스 진짜 4, 오후 5시 샤팅기차역 진짜 이렇게 쪽지가 적혀 있습니다 딱 보고 있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어느 장소에 폭탄이 있는데 어떤 건 진짜 터지는 거고 어떤 건 가짜다라는 어떤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네 그 종이 쪽지가 이제 떨어지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걸 집어서 얼른 아삼에게 내밉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갖고 있다가 걸리면 그렇죠 자신이 폭탄 테러의 주도자다 잡혀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랄까요 자기 안위를 지키는 거 정말 행동력 빠르게 한 건데요 하지만 내가 기억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 하루가 지나고 이제 8월 19일 토요일이 됩니다 그 쪽지에 폭탄이 몇 시에 이제 설치가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터질지 말지가 적혀있는 바로 그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총동원돼서 그쪽으로 이제 집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삼과 아칠이 둘이 같이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아삼은 이제 그쪽으로 파견을 갖고 아칠 혼자 순찰을 돌게 됩니다 아삼과는 달리 아칠은 그래도 좀 정직한 경찰이다 자기가 먹을 건 돈을 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나는 네 은근슬쩍 이제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 아칠과 나의 콤비가 결성되게 되는데 그 장면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597쪽부터요 600쪽까지이고요 허나무 허위 콤비도 출격합니다 네 나는 제가 계속 읽고요 네 아칠은 허나무 편관님 읽겠습니다 아 저는 이 사람들 신고하려고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이상하다고요? 그들이 조던 부두 운운하는 걸 들었는데 어제 본 쪽지에는 부두가 없었어요 쪽지에 뭐가 써있었습니까? 코즈웨이 베이 치안 판사국 침사추위 경찰 기숙사 중앙치안 판사국 머레이 하우스 샤팅 기차역이요 기억력이 아주 좋네요 아칠의 말투는 조금 비웃음이 섞여있었다 그는 내가 정탠성의 일당인데 지금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는 걸까? 전 허씨 아저씨 대신 물건을 배달하는데 한 번에 4,5개 주소를 외워서 가죠 그래서 한 번 보면 되게 기억해요 쪽지 내용에 부두와 관련된 지점이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군요 네 만약 범인이 정말로 쪽지 내용에 따라 폭탄을 설치한다면 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두를 언급할 수밖에 없겠죠 두주창과 수승은 당신과 같은 곳에 사는데 수승은 쪼우동지라는 사람이 가까이 산다고 했죠? 그들이 카오롱과 침사추위에 가짜 폭탄을 놔두는 게 목적이라면 배를 타고 홍콩 해업을 건너야 합니다 사실상 쪽지 내용대로 하려면 홍콩성과 카오롱을 두 번씩이나 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침사추위에 폭탄을 설치한 뒤 다시 센트럴에 가서 중앙 치안판상국에서 머레이하우스까지 손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신제의 사팀 기차역까지 나가야 하니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쪽지 내용에는 시간도 적혀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센트럴에 머레이하우스에 손을 쓰는 시각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예요 샤팅 기차역에는 5시고요 1시간 안에 어떻게 센트럴에서 샤팅까지 갑니까? 그건 폭탄 설치 시간이 아니겠죠 폭탄이 폭발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머레이하우스에서 4시에 폭탄이 폭발한다는 뜻이고 설치 시간은 2시였을지도 모르죠 쪽지에 있는 중앙 치안판사국과 머레이하우스는 10수분 거리고요 아니요 그건 분명히 설치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코즈웨이베이 치안판사국의 폭탄은 어제 아침 10시에 폭발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칠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내가 한 말을 곱씹었다 쪽지에 아침 10시 코즈웨이베이 치안판사국 진짜 라고 쓰였던 것이 폭발 시간이라면 어제 10시 15분에야 폭탄이 발견된 것을 생각할 때 맞지 않다 게다가 두 군데는 가짜 폭탄을 설치하는데 가짜 폭탄은 폭발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주창, 수승, 정탠상과 쪼우동지라는 사람이 나눠서 행동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폭탄 하나를 맡으면 딱 맞는 것 같지만 어제 수승과 쪼우동지가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들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일당이 더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가 이해 안 돼요 어떤 겁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정부 부처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죠 왜 오후에 정부 청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하는 걸까요? 똑같은 위험을 무릅쓰는 건데 당연히 효과가 큰 쪽을 골라야 하지 않나요? 머레이 하우스에 폭탄을 설치하는 건 정부 공무원을 노린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 오전이라면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날 텐데요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 겁니까? 쪽지 내용이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가짜? 정탠성은 미끼죠 경찰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인하는 당신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여기를 지나가는 걸 알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욕을 하고 싸움을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그 가짜 정보가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무슨 목적일까요? 당연히 진짜 목표를 숨기려는 거겠죠 만약 오늘 경찰과 폭탄 전문가가 쪽지에 나온 지점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진짜 폭탄이 터졌을 때 연락을 취하고 또 인력을 움직이는 게 평소보다 힘들 거 아니에요? 다른 지점의 경계는 느슨해졌을 거고요 진짜 목표 지점에 예전과 달리 경고문을 붙이지 않고 순수하게 폭발로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려는 거라면 홍콩의 영국 사람들 살이 떨리게 되겠죠 쪼우동지가 정탠성에게 수고하게 라고 한거나 정탠성의 말투가 마치 희생당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는 것 수승이 정탠성이 처리할 건 다른 부분이라고 말한 걸 생각해 보면 정탠성이 일부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가짜 정보를 흘리고 그걸로 경찰의 눈을 다른 데 돌리려는 전략이에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승리를 얻는 거죠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아칠에 비해서 나라는 인물이 물론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 정보에서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추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보다는 아칠의 행동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나란 인물을 얘기하는 거를 어떤 인물이라면 우스꽝스럽게 경찰도 아닌 사람이 뭘 그래? 라고 했겠지만 아칠은 정말 숙고를 해가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찰로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냐라는 게 저에게는 이 대화에서 이 대목에서는 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아칠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특히나 논리적인 말에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 인물을 제가 낭독을 했죠 근데 또 듣고 보면 나는 특별히 경찰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 수사를 하는 기법을 배운 것도 아닌데 논리 하나만 가지고 치밀하게 어떤 모순점들을 묘파해내잖아요 그걸 보면 나도 범상한 인물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것도 있지만 아까 그런 묘사 있었잖아요 그 쪽지에 적힌 거 보고 아니 어떻게 한 번 보고 그걸 다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이제 스토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물건 같은 거 주문할 때 그거 다 외운다고 근데 저도 대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를 술집에서 했는데 주문 받는 거 막 세네 개씩 외우고 이랬는데 저는 이런 추리 능력이 없거든요 세네 개씩 외우셨어요 적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 곳이 지금은 없지만 연대 앞에 있던 여우사이라는 곳인데 하루 매상이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바쁜 곳이었어요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죠 제가 바로 나입니다 그럼 주문할 때 틀리신 적도 없고요 되게 많죠 아니 이거 시켰는데 왜 갑자기 다른 거 갖다 주문을 해요 내가 오징어 덮밥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왜 더 비싼 오징어 무침을 줘요 그렇군요 그 배상을 아르바이트생이겐 이렇게 지우지 않았나 봐요 꿀밤 몇 대 맞았죠 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2명 3명 정도의 주문은 그래도 기억할 수 있겠는데 한 5, 6명 넘어가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라떼 하나랑요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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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모카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케이크 하나 주시는데 케이크는 뉴욕지즈 케이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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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믹스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갑자기 주문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계속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치마에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보냈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그런 것들 역시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 아칠은 나의 말을 듣고요 논리가 그럴듯하고 실제로 이렇게 나의 말대로 만약 진행이 돼서 진짜 폭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칠은 나를 데리고 함께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인물은 아 그럼 위험한데 난 가고 싶진 않은데 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는데 그냥 거기서만 그치지는 않죠 일단 이제 중요한 건 함께 움직이기 전에 이 나라는 인물이 이 사람들 네 사람이 폭탄 그 테러를 모의했던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가서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함께 찾아보게 되죠 원래는 전화를 이제 해서 상사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심증일 뿐이잖아요 물증이 없으면 상사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증거를 찾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아칠과 내가 이제 그 두주창의 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나는 또 치밀한 면모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복으로 가면 이거는 뭐 걸릴 수 있으니까 안 되니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발도 바꿔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신는 그 검정 가죽 구두 워낙 눈에 띄어서 그거 사람들이 보면 다 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발도 꼭 바꿔 신고 오라고 그만큼 내가 좀 예리한 눈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두주창 방을 뒤지다가 스탠드 등의 받침대에서 지도를 발견을 하게 되고요 폭탄 테러 계획의 이제 면모를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1호라는 걸 이제 이 폭탄 테러가 겨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더 파보기로 하죠 자 나와 아칠은 이 두주창 방을 나와서 이제 부두로 가게 됐는데 이게 혹시 페리선을 폭파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심정을 가지고 이곳으로 온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628쪽부터요 630쪽까지입니다 영국 왕립공군부 참무총장 플래처 장군이 오늘 오후 왕립공군기지를 방문해 홍콩 주둔 왕립공군의 노고를 위로하고 영국군이 홍콩 정부를 도와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인 용맹을 치하했습니다 플래처 장군은 오늘 저녁 기지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합니다 홍콩 주둔 영국군 사령관 워슬리 홍콩 경무처 처장 에이츠 및 보정사 게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레이아우스에는 폭탄이 없었구나 있었다면 먼저 보도가 됐을 텐데 아칠이 뉴스를 듣다가 말했다 아 왜 그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오해를 한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데 무슨 중요한 부분? 난 두주창이 말한 1호를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1호가 목표 그 자체라면? 차량 번호 1번인 경무처 처장의 1호차를 노리는 거라면? 아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경무처 처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동차 페리선을 타고 해업을 건널 리가 없잖아 앞뒤로 경찰들이 호의를 하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칠이 차에서 뛰쳐나갔다 나도 허겁지겁 뒤따라갔다 아칠은 부두 직원을 붙잡고 고함을 질렀다 말해! 1호차가 지나갔어? 오늘 경무처 처장의 1호차가 지나가냔 말이야 아칠에게 멱살을 잡힌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더듬거렸다 네네! 1호차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배를 타는데요? 늘 그런데... 아칠은 직원을 놓아주고 차를 향해 달렸다 아 왜 그래요? 1호차에 폭탄을 설치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가능해! 가능하다고! 아칠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경무처 처장이 공직자 파티에 참석할 때는 1호차를 타야 해 그게 관례야! 만약 장소가 카오롱이면 1호차는 먼저 해업을 건너서 대기하고 처장은 다른 관용차를 타고 홍콩섬에 퀸스부드로 가서 경찰선을 타고 해업을 건너 카오롱의 부두에 도착하면 대기 중인 1호차로 갈아타고 파티 장소로 이동하는 거야 경무처장이 경호대를 데리고 일반 페리선을 타면 난리가 날 테니까 보좌관과 보디가드는 처장을 따라가는 거지 해업을 건널 때의 1호차는 특별한 호의가 없는 상태야 나는 경악해서 아치를 바라봤다 1호차에 폭탄을 이미 설치했을 거야 경무처장을 암살하는 거였다니 이 전 같은 경우 아까 소개해서는 페리선을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부두로 향했다가 결국 1호라는 것이 경무처장을 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추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페리호로 가가지고 이 선을 탑승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서 탑승을 해서 이동을 했을 때 그 남는 시간 안에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시간에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또 배는 들어오는지 근데 결국에는 그런 배의 탑승 시간이나 운행 시간 가지고 추리를 해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스모터 세이처의 점과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열차 시간에 맞춰서 틈이 좀 발생해요 그 시간의 트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 그런 부분을 좀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배의 탑승 시간과 운행 시간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또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추리소설이라는 것은 또 많은 사람이 그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이 봤던 작품에서 얻은 영향력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죠 아칠과 나는 결국 뛰어난 추리력을 발휘해서 경무처장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폭탄 테러는 진짜 목표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뭐 이 폭탄 테러를 이제 어떻게 막느냐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또 결국 마지막을 남겨놓고 읽어보시죠 그 소설을 읽는 재미는 또 여러분께 드려야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또 하나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추리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1호를 추리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뭐 첫 번째 폭탄인가 아니면은 그게 경무처장 1호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1호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라든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추리를 잘한다는 것은 편견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생기는 지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나라는 인물이 그런 거에서 이제 추리력이 좋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뭐 다르게 얘기하면 폭탄 테러범들이 너무 단순하게 목표물을 지칭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추리를 할 때는 아 이게 이런 상황이 어려울 거야 라고 하면서 복잡하게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 아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라스트 미션이라는 영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출판기 브리칭에서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맡은 캐릭터가 마약 배달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마약 배달을 할 때 그 별명을 파파라고 네 그렇죠 할베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경찰들이 이제 도대체 마약을 운반하는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다 근데 별명이 파파다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할아버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렇죠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파파는 당연히 그냥 은어개권이라고 생각해서요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게 또 어떤 포위망을 벗어난 데는 또 이유에 적절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 아칠과 내가 폭탄 테러를 어떻게 이제 막는지 그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는 스카웃 제의를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소개되면서 아셨겠지만 정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전까지 가는 단서라든지 푸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월등히 뛰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인물이 하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겠다라고 하니 항상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네 경찰 한번 해볼 생각 없나? 라고 스카웃 제의를 받는 거죠 윗사람에게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라고 하고 이제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두주창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기자가 아칠에게만 좀 뭔가를 말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칠도 뭐지?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괜히 그런 범죄자의 말 들을 필요 없다 오히려 교란 작전일지 모른다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아칠이 그 두주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두주창이라는 인물은 연루된 네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아 무고한 시민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좀 소심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 인물이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주창이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묵살당한 채 다음 날이 됩니다 근데 뉴스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노스포인트 칭화가라는 곳에서 사제폭탄이 폭발해 두 어린이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걸 듣고 나는 도대체 두주창이 뭘 얘기하고 싶었나 그걸 이제 짐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치를 만난 내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네 650쪽부터요 652쪽까지입니다 경찰 될 생각 없어? 생각 중 거경사의 고증을 받고 경찰이 되면 금방 승진할걸? 무조건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라면 경찰이 되고 싶지 않아 경찰은 기울이 엄격한 조직이야 상사와 부하의 직분이 분명하게 나뉘어 어제 노스포인트에서 꼬마 여자애들이 죽은 사건 알아요? 어? 알지 아이들이 참 안됐어 아직 범인도 못 찾았다는데 범인은 당신이야 뭐? 누구라고? 그 꼬마들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나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물론 폭탄을 거기 둔 건 당신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멍청하고 고지식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거야 두주창이 당신한테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당신은 자빌부에서 나서지 말라고 하니까 꼼짝도 안 했지 두주창은 그때 노스포인트 폭탄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어 어째서 그렇다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쩌우 진싱은 두주창과 수승에게 노스포인트에서 출발해 거점으로 오라고 지시했어 두주창 등이 집에서 나갈 땐 빈손이었는데 제1대다루에선 폭탄을 들고 있었지 그렇다는 건 노스포인트에서 폭탄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우리는 그들이 폭탄을 가지고 온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지도의 노스포인트 칭하가 근처에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잖아 쩌우 동지가 그 위치에 대해서 두주창과 수승에게 뭐라고 특별하게 언급했다는 거지 폭탄 제조자에게 폭탄을 건네받는 건 위험한 일이야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아니라 제조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위험이지 만약 제조자가 체포되면 좌파 진영은 중요한 기술자를 잃게 될 거니까 나는 잠깐 숨을 돌렸다 마칠은 멍청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제조자와 직접 만나서 폭탄을 받는 방법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가장 간단한 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폭탄을 거기에 놔두면 나중에 범인이 가져가는 거겠지 두주창은 이런 정보를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체포됐으니까 폭탄 제조자에게 연락할 시간이 없었거든 두 번째 폭탄을 약속 장소에 놔뒀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 어린애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터져버린 거라고 당신 내가 한 말 기억해? 쪼우진 씽이 며칠 내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있을 거라고 했던 거 두주창이 나에게 그걸 말해주려고 했다고? 왜 나지? 신문하는 형사에게 말해도 되잖아 형사들에게 잔뜩 얻어맞고 고문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말할 수 있겠어? 두주창은 당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목한 거야 여기 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당신은 상사가 몇 마디 했다고 포기해버렸어 그때 당신도 망설였지 두주창이 수순과 다르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두주창은 좌파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불행하게 걸려든 사람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무시해버렸어 경찰서 내에서의 업무나 인간관계 같은 것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명령에도 따랐단 말이야 나는, 나는... 아칠은 반박하지 못했다 당신은 경찰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고민이 결국 이 아칠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경찰이 되고 또 형사가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이 경찰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겠죠 경찰이나 군인 같은 특수한 조직에서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명령인가? 그렇죠 라는 것 그러니까 조직원이 부품은 아닌 거잖아요 그 명령이 어떤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수행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냥 이 조직에 내가 그냥 하수인으로 살겠다 그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좀 잘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허위 평론가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제가 언제 명령했어요? 항상 말 안 들으면 아! 지금도 또 때리네 아! 맨날 때리고 옥상으로 부르고 말이야 이런 걸 허위 공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런 것들이 허위 평론가님과 저의 허우실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즘에 캡틴 마블 여러분 많이 보시죠 거기에도 쉴드라는 조직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퓨리를 잡아드리라고 그렇죠 근데 그 명령에 유일하게 따르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나오죠 콜순 요원이죠 이 콜순 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닉 퓨리의 일종의 이제 오른팔 허위 평론가님의 오른팔 역할을 제가 하듯이 콜순 요원이 또 닉 퓨리 국장의 이제 요원 역할을 했는데 캡틴 마블에서는 이제 90년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관계가 이렇게 형성됐을까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허위 평론가님은 문학평론가이면서 보고 있으면 막 영화 얘기하고 아까 라스트 미션 얘기하고 캡틴 마블 얘기하고 도대체 뭡니까 흑과 백의 진실 가운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문학평론가죠 그럼 이제 저도 만약에 이제 영화를 얘기할 시간에는 오늘 읽은 1367 지난주에 읽은 흉가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문학과 영화를 같이 얘기하는 게 독자 또 관객들에게 더 생각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영화와 소설이 연결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예고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한 줄 평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캡틴 마블도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도 조직의 명령이 무조건 따르는 게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은 되겠지만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반드시 보증하지는 않는 나라는 것 그걸 좀 다시 고려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1367 작품에서요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결국에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작품에서 아칠이 고민을 하게 되는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 홍콩 경찰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을 지금 바로 세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칠 이라는 인물의 고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좀 통렬하게 다가오는데 당신이 충성하는 건 홍콩 정부야 아니면 홍콩 시민이야 그렇죠 제가 이 낭만서 좀 진행하면서 허위평론가님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실은 청취자분들에게 충성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허위평론가님이 들어 먹질 않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 책의 한줄평 들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한줄평은요 사사키조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대표작이 경관의 피인데요 그거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저는 홍콩 경찰의 피 라고 한줄평을 잡았는데요 이 경관의 피라는 작품은요 경찰관 3대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 현대사를 좀 관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아 이게 경찰 소설이기도 하지만 아 일본 현대사 역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1367은 이제 추리 소설이면서 또 사회파 소설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홍콩의 현대사 속에서 지금의 홍콩이 어떤 그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저는 역사적으로 따져 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줄평으로 홍콩 경찰의 피 라는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홍콩 경찰의 피 저는 이런 한줄평을 준비했습니다 찬옥게이의 치밀한 추리에는 역사와 인간이 있다 아 네 사실 정말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역사와 인간을 다 닮는다 역사가 부각된 작품 인간이 부각된 작품 뭐 생각나는 게 있지만 역사와 인간까지 이렇게 모두 아우른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찬옥게이라는 작가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아 그것이야말로 시마다 서지가 언급한 무한대의 재능이구나 라고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찬옥게이의 추리에는 역사와 인간이 있다라고 안 하고요 찬옥게이의 치밀한 추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논리적 개연성 그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돼요 이게 억지스럽다가 아니라 물론 이 인물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건 좀 그건 어쩔 수 없죠 가능한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원래 뭐 추리라는 장르가 그렇죠 그렇게 좀 지성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뭐 이야기임을 감안한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작품들은 성긴 논리만 있는 추리소설이에요 그렇죠 역사와 인간은 없고 맞아요 그 논리마저도 치밀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좀 성그러서 이게 도대체 뭐 나한테 그렇죠 뭘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 작품들도 없진 않거든요 그것과 비교한다면 찬옥게이의 추리는 여러분께 추리 역사 인간 이 트라이앵글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찬옥게이의 이제 작품은 1367 외에도 뭐 제가 읽어본 것 중에는 뭐 기억나지 않음 형사 막내인 등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작품들 역시도 찬옥게이의 이제 1367을 재밌게 읽으시고 흥미롭게 읽으셨다면 그 작품들 역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추리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이 소설은 참 집에 두고 네 여러 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뭐 허위평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재밌는 작품이고 또 의미 있는 작품이고 문학성도 높은 작품이고 찬옥게이도 좋은 소설가이고 뭐 여러모로 두루두루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이겠죠 네 제가 이 여섯 편의 단편 네 모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런 질문 재밌겠네요 여섯 편의 작품 중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빌려온 시간 이라는 작품을 했으니까요 그 외에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후반부 그러니까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5장과 6장이 저한테는 좀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네 빌려온 공간 빌려온 시간 호남편원관님 어떠신가요? 저는 흑과 백 사이의 진실 이라는 작품 좋아했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딱 허위평론가 눈치를 보니까 이거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배경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원래 흑과 백의 진실 이라는 것은 작가의 말에서 밝히긴 했지만 원래 안락의자 탐정을 가지고 여러 명의 소설가가 단편을 쓰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찬옥게인은 쓰고 보니까 원래 쓰라고 했던 주최 측에서 요구했던 글자수를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걸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면 1367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글을 읽고 나서 어? 흑과 백의 진실을 읽구나 읽고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1367 역순으로 가는 이야기랑 그 아이디어가 발전을 하는 거야?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찬옥게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작가로서의 능력이겠죠 자 낭만사전 186회 찬옥게이 작가의 1367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187회로 돌아올게요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영화 원작에 있는 소설이거든요 어떤 작품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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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